모두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과연 파랑 제자답 치랴, 먼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만 전익은 응당 죄값을 치른 것이니 널 원망하지는 않네 다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 방식을 강호의 방식으로 처리해야겠지 만약 나를 이긴다면 주신곡 사람들까지 모두 풀어줘 자, 덤벼라 그리 말씀하신다면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오지 못했냐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